공병호 TV의 공병호 1965년도 한일협상을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합의를 마구 파기를 해서 이 사다를 났는데 자기 성찰하고 자기 반성하고 자기 고민은 촘처럼 없고 무조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단임 정권이 5년 머물러 가는데 사회의 혼대를 다 쑤시고 나니 이 성안대가 어디 한 군데도 없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참 어지럽게 요즘은 서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 창피하게 거짓말을 하는가 급작스럽게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되죠 근데 왜 국제사회에다 거짓말을 마구잡이로 하는가 말이에요 약속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어느 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믿겠냐 이야기죠 그러니 이번에 모멸감이 들 정도로 한국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는 글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문재인 정부 무슨 거짓말 했냐 8월 22일 날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대해서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에 대해서 아주 입을 맞추듯이 문재인 정부 문어드미니스트레이션 문재인 정부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동맹국 결정의 유감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드물죠 유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공식 논평에서 ROK 한국이라 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이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미국 정부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만스러웠으면 문재인 정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겠냐 이야기죠 미국 국무부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보낸 논평은 이겁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 이 결정이 지소미아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 사드 배치 철회 논란 때도 미 국무부가 한국을 표현했지 문재인 정부라는 이야기를 안 썼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측에 분명히 전합니다 거짓말, 라이 이란 점을 거짓말 했다는 거죠 정부가 맹확히 사실이 아니며 이곳 주미 한국대사관과 서울의 외교부에 항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의 질의에 답한 것이지만 거짓말이란 표현을 쓴 것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8월 22일자에 잘 실려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로 결정은 한국 관료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과는 정반대였다 뒤따마 친 거죠 빵을 때린 거죠 또 다른 소식통은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한국 쪽에 항의할 계획이 있냐에 질문해 여기 주미 한국대사관과 서울에서 했다 우리의 불만족, unhappiness도 표시했다 그들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 정부가 한밀 집단 안보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측의 강한 반발에 청와대는 미국이 실망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내놓습니다 동맹사의 신뢰가 없고 허구엇날 침묵 정책으로 엇박자를 내다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까 디그레이드를 하겠지 이 정부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저지를 때 후속 대책 없이 저질러 놓고 본다 둘째 무슨 일의 이야기나 주장을 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국가사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얼토당쫘 않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관계를 뭘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냐 일본과의 갈등을 풀 생각하지 않고 얼토당쫘 않게 평화경제로 극복할 수 있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것 똑같은 거죠 세 번째 만드는 일은 익숙치 않고 아예 불가능하고 무엇이든 만들어 놓은 것을 허물어뜨리거나 파괴하는데 귀신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파괴의 아주 달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걱정스러운 것은 한미 갈등을 갖고 대책 없는 반일에 이어서 반미를 또 부추기지 않을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워낙 얼토당토하지 않은 짓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니까 상상력을 초월하는 일들 또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지소미아 협정 종료일이 남았습니다 11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한국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원상대도 되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부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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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これ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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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we're we're we că we're 감사합니다.